XSFM입니다. P-O-D-E-R-A 피부까지 자극하는 데미지 케어는 이제 그만. 새로 나온 빅그린 데미지 케어 헤어 에센스. 방부제도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화학성분도 배제한 자연유래성분. 부수수함은 가라앉고 탄력을 더해줘요. 건강하고 촉촉한 머릿결. 빅그린 데미지 케어 헤어 에센스. 네. 마지막에서 전 사연은요. 호주에 계시는 스티븐 땡씨의 사연입니다. 네. 겨울은 아닌가 모르겠어요. 겨울이겠죠. 겨울일 테죠. 네. 8월에 크리스마스가 있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아 그리고 또 이. 아 근데 겨울은 춥나요? 호주에? 그러니까요. 겨울이 얼마나 추운지 모르겠어요. 호주에 겨울이. 호알못. 호알못. 그렇습니다. 시드니 알못입니다. 저희가. 그리고 또 하지만 이런 건 알 수 있습니다. 해외에 오래 계셔서 한국어를 좀 많이 안 쓰시게 되는 분들이 요파씨를 부르는 이름이 다 달라요.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요파캐를 그동안 많이 들었는데 무슨 방송을 듣다가 요파씨의 사연을 남기셨는가. 사연은 처음 올려요. 저는 호주 시드니에 사는 스티븐입니다. 오늘 갑자기 생각난 이야기가 있어 메일 드립니다. 때는 1994년. 제 동생은 대학에 합격하고. 아 연령대 나옵니다. 네. 아니 일단 처음부터 사연은 처음 올려요라는 표현에서 저는. 아 이 과도한 예의 발음. 사연을 올린다. 시대를 알 수 있는. 뭐랄까. 연령대를 알 수 있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좋게 됨 누구누구 배상. 이런 느낌입니다. 그렇죠. 94년 제 동생은 대학에 합격하고 생애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입학하기 전 잠깐 용돈을 벌려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옷가게들이 땡땡지대. 2925 땡땡. 스톰. 2925 땡땡을 그걸 굳이 땡땡을 해야 되는 겁니까? 개땡땡드. 땡래 땡래. 등. 여러 종류의 옷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제 동생은 삼성역 코엑스의 대형 옷가게인 땡리지에 들어왔습니다. 이거 아세요? 네. 이거 BX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건 없는덴데. 있을수도 있어요. 그런가요? 아니 제가 BX 도터스 아직도 있어요. 아니 BX는 약간 편집샵 같은데요. 편집샵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 또 몰라요. 어떤 형태로 남아있을지. 네. 초입에 있던 거거든요. 삼성역에서 아케이딩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있던 거. 그래요. 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끔 옷을 사러 갔던. 아. 오랫때 코엑스를 안 가봐서. 네. 제 기억으로는 동네에서 명품으로 멋을 못 내는 친구들이 선택하는 저 따위. 내가 방금 사러 들어갔다고 했는데. 안승준의 사정. 네. 간파가 당했네요. 그렇게 제가 그 당시에 블랙진이 한참 유행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삼각형 로고가 있는 브랜드의 블랙진이. 디지버트. 정말 뭐랄까. 잇 아이템이었죠. 아 그래요? 저는 뭐 그런 거를 그렇게 유행을 좋은 적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기억은 왜곡돼 있었던 것이고. 분명히 하나 기억나는 걸 그걸 사고 싶었던 거에서 쫄랐던 기억이 나는데. 안 사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땡리지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약간 이제 비슷한 스타일의 옷이 있습니다. 비슷한 곳으로는 땡마 상가가 있고요. 무슨 무슨 ST점. 요즘 그렇게 팔죠. 주로 뭐 게스트라든지 이런. 게스트 참 좋아했어요. 게스트 가우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국민 브랜드였어요? 네. 그럼요. 근데 이분이 딱 지적을 해 주시네요. 명품으로 멋을 못 내는 친구들이 선택하는 저가의 약간의 날라리풍. 당연히 옷들이었는데. 당시에는 나름 인기가 있어서 매장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아 그런가? 당시 시급이 평균 천 원쯤 했는데. 그렇게 쌌어요? 파격적으로 사장님은 제 동생에게 1700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제 동생은 근 한 달 동안 열심히 옷을 접고 일을 했죠. 직업병으로 집에 와서도 바닥에 굴러다니는 옷을 그냥 두지 못하더라고요. 무조건 각 잡고 접어야 했습니다. 어느새 한 달이 되어 월급을 받으러 갔는데 사장님은 돈을 주면서 그동안 네가 일을 잘 못해서 시간당 1300원으로 계산해서 정산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요즘도 이런 사업주들 있나 모르겠어요. 있죠. 진짜요? 네. 근데 일을 잘 못해서라는 말로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당당하게. 몇 번 빠졌고 저번 때 그거는 뺀다. 나름 그래도 계산을 철저하게 하는 척이라도 하지 않나요? 근데 일을 잘 못해서라는 너무나도 주관적 판단을. 네. 94년 놀랍네요. 황당해진 제 동생은 차마 월급을 받지 못하고 집에 와서 서러움에 흐느껴 울었어요. 저런. 어머니는 집에서 오는 제 동생에게 이유를 들은 뒤 바로 매장으로 가셨습니다. 한창 손님들이 많은 시간에 가서 사장님을 만나고 바로 소리를 지르셨어요. 네. 장난하냐고. 아니 아이가 일을 못하면 일을 하는 동안에 시급을 못 주겠다 하든지. 자르거나 하지. 일을 다 시키고 정산 때 못 준다고 하는 게 어딨냐고. 그렇죠. 소리소리 치며 매장의 모든 손님들과 직원들의 주목을 한 번에 받으면 매장에 발칵 뒤집어 놓으셨어요. 당황한 사장님은 금전 등록기에서 빨리 현금을 꺼내서. 음. 한국에는 금전 등록기라는 말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이거 지금 캐시 레지스터를 번역했으신 것 같은데요. 금전 등록기라고 부르나요? 금전 등록기로 부를걸요? 그래요? 네. 착한하면 팅 열려서 이렇게 하는 거. 편의점에 있는 거.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권역이 돌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잘 몰라서 그래요. 그쪽 사용업을 안 해봐서. 빨리 현금을 꺼내서 어머니께 드리며 죄송하다고 수습하려고 하셨는데. 어머니는 돈을 바닥에 던지며 애들 보낼 테니까 직접 줘라. 고마셨습니다. 여기까지는 통쾌한 얘기인데. 바닥에 던지며. 이 스티븐 땡씨의 사연이 참 대단한 게요. 이 이야기가요. 실제 이야기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요? 밑밥이 끝났습니다. 이 정도의 사건이 사실은 밑밥이다. 뒤에 기다리고 있는 사건은 상당히 훨씬 더 충격적인. 이 이야기로는 뒷이야기를 예측할래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보시죠. 집에서 소식을 들은 제 동생은 신나서 매장에 다시 갔습니다. 사장은 아무 말 없이 돈을 줬습니다. 역시 신나서 집에 오려고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팔을 잡았습니다. 학생 잠깐 나눔 얘기 좀 하지. 평소 호기심이 남달랐던 제 동생이. 사람이 말이에요. 호기심 때문에 납치를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시죠. 제 동생은 아저씨가 이끄는 대로 주변에 봉고버스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청취 여러분. 이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원래 이건 안 된다는 표현을 하기 싫어해요. 근거가 없어 보여서. 이건 절대 안 됩니다. 봉고 안에는 카메라들이 엄청 많았는데. 사연인즉. 아저씨가 카메라 가게를 하다가 망해서 부득이 이렇게 원가 이하로 카메라를 덮은다고. 다른 얘기죠. 처진 어깨로 힘없이 제 동생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설득이 잘 되는 제 동생은.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대포 사진기를 들고. 순진하게. 이거 얼마예요? 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그죠? 얼마인지 말해주지 않는 아저씨는. 학생 얼마 있는데. 그래서 제 동생은 정말 솔직하게. 아저씨 저 55만원밖에 없어요. 했습니다. 한참 뜸을 들인 아저씨는. 그래 할 수 없지. 이건 원가가 100만원이 훨씬 넘는 카메라지만. 내가 형편이 어려워서. 그거래도 주고 가. 했답니다. 신이 나서 버스비까지 탈탈 털어. 아저씨를 드리고. 카메라를 들고 집에 걸어온 제 동생은. 신이 나서 저 어머니에게. 횡재했다며. 카메라를 자랑했습니다. 그러게요. 여기까지는 이제 카메라니까. 55만원. 사실은. 밑에 카메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카메라라서. 94년 물가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전문가용은 한두 끝도 없으니까요. 그렇죠. 카메라는 언제나 비싼 용품이었지. 싼 용품이 된 건. 디지털로 넘어오니까. 그런 거지. 그렇겠군요. 그래서 50만원을 탈탈 털어서. 땡땡 브랜드의 카메라를 샀다. 네. 모르긴 몰라도. 완전 바가지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죠. 라고 상상을 해보는데. 저와 어머니는 침묵했습니다. 마침 집에 있던 필름을 끼우려고 카메라를 연 제 동생은 기절할 뻔했습니다. 카메라는 텅텅 비어있고. 필름이 없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뭐. 아니요. 이거. 미대용어 있는데. 목겁? 네. 막 없다는. 즉 막 만든 물건이라는 뜻이죠. 아 저기 사출. 사출 좋아요. 플라스틱 사출 아닙니까? 즉 이것의 용도는 동전지갑이죠. 맞아. 우리 기술 시간은 처음 사출 배울 때 동전지갑. 누가 거기다 동전을 놓고 다닌다고. 카메라는 텅텅 비어있고. 필름을 넣을 자리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필름을 넣을 자리뿐이죠. 여러 개 갖다 가죠. 수납함과도 같거든요. 필름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 박스체로 여러 개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필름함이라고 합니다. 우리 국기하면 국기 잘 안 넣잖아요. 무늬만 카메라 모양인데도. 요즘 이런 거. 재밌는 가게 이런 데서 팔아요. 카메라 모양의 소주잔. 잠자리 잡으면 이런 데 넣지 않았었나요? 네. 맞아요. 그런 걸 산 거죠 지금. 55만원을 지고. 무늬만 카메라 모양인 듯 깨끗한 안에 구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아 근데 이거 진짜. 이야기가 끝났어요 지금. 그 사기친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아슬아슬 했겠네요. 왜냐하면은 저 학생이 이걸 열어볼 것인가 아닌가를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버튼 몇 개 숙터 몇 개 돌려보면 레버 몇 개 돌려보면 나오잖아요.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건 뭐죠 했을 때 그 민망함을 사실은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하네. 딱 열어서 보여줍니다. 사진으로 담지 말고 직접 물건을 담아둘 수 있어. 영원히 남지. 추억을 담는 곳이라고나 할까? 잘 들어가. 많이. 너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넣어봐. 그러면 동생은 샀을 것인가. 스티븐 땡씨의 지적인 거죠. 제 동생은 그동안 그 후로도 많은 사기를 당했는데 생각나는 대로 또 메일 올릴게요. 감사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 스티븐 땡씨의 어머님께서는 다시는 동생을 도와주지 않았다. 그러니까요.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 글을 다시 제가 복귀하면서 느낀 건데요. 이 동생분이 추억을 담는 함을 어쩌다 사게 되었는가 하는 과정을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설명해야 복장이 두 배로 터지거든요. 그러네요.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얼마나 안타까운 사연인지를 더. 피 땀 흘려 노동했어요. 그리고 근로의 대가를, 노동쟁이를 가족까지 붙어서 했어요. 그리고 승리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돈으로 추억을 담는 함을 샀어요. 진짜 부디 이 함을 안 버렸기를 너무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이거 55만 원이나 주고 샀는데 안 버렸겠지? 그러네요. 이게 버리셨는지 아닌지. 어쨌든 55만 원을 지불한 거니까 안 버렸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이민 가신 거다 다 같이. 그럼 넘어오시면서도. 한국에서의 소중한 추억을. 세상을 살아가는 지표. 언제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것들을 구매하게 될지 모른다. 이 세상은 이렇게 쉽지가 않다. 나중에 이런 식으로 막을 수 있는 걸. 어릴 때 안 당하고 나중에 잘못 당해서. 저 같으면 가보로 남길 것 같아요. 퇴직금 모아서 독도 땅을 사는 수가 있다. 이상한 중개업자에게. 가보로 남겨야 된다. 좋은 지적입니다. 여기까지가 마지막 전사연이었고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 P-O-D-E-R-A